힐링스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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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제가 힐링스쿨을 하지 않는 기간에 좀 쉬면서 책을 보면서 또 자료도 정리를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. 저는 1년에 한 350명 한 400명을 입학을 시켜서 집중 교육을 합니다.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료 정리 혹은 새로운 지식 습득 또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전달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, 연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 공간은 제가 다목적으로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여러 가지 것들을 비를 피해서 놓을 수도 있고요. 또 운동하는 공간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헬스 클럽까지 헬스장까지 한 20km 좀 떨어져 있습니다. 뭐 그렇게 먼 곳에 매일 다닐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 몇 가지를 근력 운동하는 기구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. 나머지 것들 심폐 기능 또 유연성 혹은 균형 이거는 다른 걸로 특별히 기구가 필요 없이 그렇게 좀 할 수가 있습니다.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스트레스가 참 심한 그런 지구촌이 되었습니다. 특히 한국은 더 스트레스 사회이지요. 여기에서 살짝 벗어나보는 것은 어떨까 모르겠네요. 저는 그리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을 조금 뒤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. 여러분들도 바쁘게 돌아온 이 세상에서 조금 템포를 늦춰보면 어떨까요?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권유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